이건 담임인 쌤 고육원 아니야.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잘리고 싶어요? 그 추악한 두 얼굴 왜 이렇게라도 아득바득 숨기고 싶어? 넌 신경 꺼. 지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 새끼가. 좋아합니다. 이상웅이 고백한 거 접수할까요? 말까요? 이제 송대휘 만나지 마. 송대휘 일에 끼지도 말고. 드디어 찾았어요. 참고였어요. 딱 걸렸어 아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